거룩함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벌이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취할 수가 없어요 욕심도 부리고 자기 야망도 이루고 그리고 나도 거룩해지고 이것은 도둑놈 심보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10편 1편 말씀을 인생의 두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편 1편 5절 6절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결말 두 삶의 결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결말이기도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결말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스스로 살아가는 악인 또 하나님을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는 죄인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재산 자기의 어떤 명예 권세로 하나님처럼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어떤 신념이나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오만한 자 이렇게 이 세 종류의 사람은 다 악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의인과 악인의 삶을 그림으로 그리는데 시내가이 심기워져서 잎이 푸르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 바로 이 모양이 이 그림이 의인의 그림이고 바람에 날리는 겨 바로 이 그림이 악인의 그림이다 앞에서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인과 악인의 결말을 말씀해 주는데 대조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그랬는데 위에서 설명한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으로 그런 이치로서 정확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은 두 그림인데 우리가 이 두 그림을 보면 그냥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의인의 그림인 시내가이 심긴 나무와 악인의 그림인 바람에 나는 겨의 그림을 딱 보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결과를 알아볼 수가 있다 결과를 눈치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악인과 의인의 삶 의인과 악인의 삶은 그 결과가 확실하다 자명하다 불보듯 뻔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간 사람의 결과가 좋을 리가 없고 이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으로 진리를 쫓아서 살아간 사람의 결과가 나쁠 리가 없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첫째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여기서 견디지 못한다 견딘다고 하는 말은 서 있거나 참지 못한다 여기서 이제 견디지 못한다고 하는 원어는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아직 완료되어 있지 않다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 악인은 이 세상의 삶을 이제 마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결코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 있으려고 해도 서 있을 수가 없게끔 돼 있다 마치 강한 바람 앞에서 나무나 집이 견디지 못하고 날아가 버리는 것과 같고 불꽃 앞에서 지푸라기나 켜가 그대로 자기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타가지고 다 재가 돼서 날아가 버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보면 미국이나 캐나다의 토네이도라든지 허리케인이 봅니다 엄청난 강한 바람이 부는데 그런 강풍들이 불 때 큰 나무가 바람에 견디다가 나중에는 그 엄청난 나무가 휘어져서 쓰러지거나 또는 뽑혀서 날아가고 집에 지붕이 떨어져서 공중으로 막 분산이 되고 심지어 작은 자동차나 트럭도 뒤집어져서 때굴때굴 굴러가는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바람이 강하면 저렇게 모든 것들이 다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다 이렇게 뽑히고 날아가고 망가질까 엄청난 강한 바람이죠 이러한 풍력 무서운 그냥 강하다 할 정도가 아니라 막 소름이 끼치고 공포스러운 이런 강한 바람 앞에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종잇조각처럼 그냥 날아가서 처박혀 버린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인 여겼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악인은 불 앞에 초개와 즉 지푸라기와 같이 또는 강풍에 나무가 뽑혀서 날아가는 것처럼 그 존재조차도 이제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에 태워질 것이다 그가 가진 모든 것 누리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망가지고 없어지고 다 부서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서 4장 24절 말씀해 보면 내 하나님 여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하나님이 태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뭘 태우십니까 소멸하는 불인데 하나님이 뭘 소멸하신다는 겁니까 모든 악한 자와 악한 것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소멸하시고 태워버리신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인이 남긴 모든 부귀용화 그 악인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의지 자기의 노력 자기의 어떤 곤무술수로 세상에 이룬 부귀용화 업적들 그것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겨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겨를 불로 다 살려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심판날 악인의 모든 것이 불로 태워질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업적을 남기고 사상을 남기고 대단한 아이디어를 남겼던 악인들 악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의지로 어떤 세상적인 꾀로 또는 세상적인 지식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는 바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허망하게 될 것이고 없어질 것이다 이것이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견디지 못한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 말라기는 구약에 있어서 마지막 선지자인데 말라기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 돼 말라기 선지자는 여화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한 선지자인데 그 마지막 말씀이 그래요 악인들, 교만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뿌리와 가지가 남기지 아니하고 불살라서 태워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한때 이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던 의인의 믿음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빛을 바라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똑같이 말라기가 대조해서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에서 4장 2절 말씀해 보면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와 같이 여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유하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그 마지막 날 이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어떻습니까? 이제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막 뛰어요 그래서 몇 시간 지나면 펄쩍펄쩍 뛰면서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세상을 보고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의 빛을 보면서 이 송아지가 얼마나 기쁘면 펄쩍펄쩍 뛰겠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유하고 여와를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마치 갓 태어난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 이름을 경유한다는 말씀은 말로만 입으로만 그냥 나 예수 믿는다 나 기독교고 난 종교가 천주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경유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을 여와를 경유한다고 말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이나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진리로 살아가는 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여와를 경유하는 자입니다 악인의 업적은 겨와 같지만 의인들의 거룩한 믿음은 정금과 같기 때문에 어떤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의인의 믿음은 마치 단련된 금처럼 더욱더 그 온전한 믿음 깨끗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악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의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 대조적이에요 악인들은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나갈까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궤나 방법이나 잔재주나 여러 가지 그 수술을 써서 그것을 피해나가든지 아니면 살짝 어떻게 모면해서 다시 이제 자기의 욕심과 탐욕 자기의 인간적인 야망을 이루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들키지 않고 자기가 행하는 불법이나 그 교묘한 꾀를 들키지 않고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돈을 벌고 추세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하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더 악을 도모하고 잔깨를 쓰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 권무술수로 자기 원하는 것을 해나가기 위해서 발부둥을 쳐요 그러나 의인들은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가 나의 삶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근심케 했고 하면서 철저히 회귀하고 돈이나 명예 출세 성공을 내가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몸부림을 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발부둥치는 자들이 의인이다 삶의 방향이 다르잖아요 삶의 방식이 다르죠 우리가 성경에서 욕이라는 사람을 알 수가 있는데 욕은 극심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 여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지킴으로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욕은 동방에서 최고로 부자하고 최고로 경관한 자여 최고로 도덕군자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욕의 고난 중에 그렇게 고민했던 것 욕은 고난을 당하면서 악창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 몸에 두드러기 나고 더러운 냄새가 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그랬지만 그 고통 속에서 날마다 고민하며 날마다 번민했던 것은 잃어버린 재산을 찾기 위해서 명예 권세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막 고민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잃어버린 재산 아까워 나의 명예 나의 부귀용화 그것이 너무 아까워서 그것을 다시 되찾고자 그렇게 발부둥치고 고민하고 번민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뇌없게 했던 하나님을 서운하게 했던 죄가 무엇인가 찾고자 발부둥치면서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날마다 그 잿더미 위에 올라 앉아서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불을 지졌어요 욕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명예가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을 죄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욕을 만나 주셨고 욕의 남은 여생이 평안해졌다 이렇게 욕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욕이 남은 여생이 평안해졌고 부유해졌다고 그러니까 또 세속적인 목사들 세속적인 교인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욕의 권한을 잘 견디니까 하나님 앞에 갑절의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말만 해요 거기만 꽂혔어요 욕이 권한을 잘 통과해서 두 배 갑절의 복을 받고 또 욕이 낳은 딸 셋이는데 셋은 그 지역에서 제일 미인이었다 이런 얘기만 하면서 거기에 꽂혀서 여러분도 권한을 잘 견디면 욕처럼 갑절의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으니까 조금만 견디세요 조금만 더 헌금하세요 조금만 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또 해요 그 말에 또 세속적인 교인들은 아멘 그러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게 아니에요 욕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잃어버렸던 명예 부귀용화를 찾고자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왜 내가 하나님과 틀어졌지 내가 왜 하나님과 이렇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끔찍한 질병을 주셨지 내가 이렇게 왜 고난을 당하지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얼마나 발부둥치고 고민하며 기도했는지 그래서 욕이 회복된 거지 그냥 잘 참았더니 하나님이 갑절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기 둘째 단락은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나 악인은 영혼이 사라집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시하고 살다가 죽은 자들이 죽으면 끝이고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에 사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해놓고 나중에 죽으면 끝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인도 의인과 같이 다시 부활하여서 악인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두 번 죽인다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을 무덤에서 끄집을 해서 다시 또 얼굴에 목칠한다 두 번 죽인다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도 끔찍한 일인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많고 공율이 풍성하시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죽은 자라도 다시 살려서 그 죄값을 받도록 하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매우 엄하시고 그리고 매우 두려운 분입니다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대가를 지옥에서 치룰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스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왜 죄인들 악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산받지 않고 성령의 거룩한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육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악인들은 세상에서 오직 돈을 의지하고 자기 육체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의의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자들의 라인에 그 줄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무슨 죄를 많이 져서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악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설사 어떤 사람이 괴를 다니고 그가 목사여 장로여 집사라고 해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의로운 옷을 입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그 하늘에서 환란에서 나오는 구원받아서 나오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환란에서 나오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어떻게 환란에서 구원받느냐 환란에서 구출을 받게 되느냐 그것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되산받고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 세상의 심판과 환란과 그리고 무서운 하나님의 불심판에서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날마다 예수의 피로 되산받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의인의 삶의 가치관은 거룩함인가 아니면 돈인가 이것에 달려있어요 내가 의인인가 내가 악인인가 하는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은 내가 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정말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누구든지 저 사람이 정말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돈이나 명예권세 무엇인가 자기 욕심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딱 그것만 보면 그 사람이 의인의 길을 가는 건지 악인의 길을 가는 건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벌이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취할 수가 없어요 욕심도 부리고 자기 야망도 이루고 그리고 나도 거룩해지고 이것은 도둑놈 심보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들이나 또는 교인들이 일단 돈을 많이 벌어서 일단 돈을 벌어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고 건축은 흠하고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거야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지만 그것은 사탄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돈을 벌지 못하고 육체적인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 해도 오직 그리스도의 의와 정직과 성실과 진리를 쫓아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고 나가야 된다 붙잡아서 쫓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현세에서의 모든 판도가 완전히 반대로 바뀌는 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현세에서는 똥똥거리며 권력을 휘두르고 불법과 악행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통을 당하지만 절망을 당하지만 예수 믿는 거룩한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소망과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의의 길을 걸어가므로 고난을 당하고 환란과 어려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의인들이여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시편에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의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의인들에게 천국이 있을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의인의 길은 여왁께서 인정하신다 한글 번역 성경에는 대조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대조는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의인의 길은 여왁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왜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악인과 죄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결코 악인의 길, 죄인의 길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인정하신다는 것은 다 아시고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인정하신다는 뜻은 하나님은 의인의 삶과 여정과 삶의 방식을 다 보고 아시고 그리고 동의하십니다 맞아 의인의 삶을 보시고 옳다고 하나님께서 박수를 쳐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오는 과정을 다 아시고 보시고 옳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얘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부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얼마나 마귀의 계략에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의리를 위해서 사느라고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고난을 당했는지 일일이 너무나 생생하게 그 고생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이 함께 그 의인의 삶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그리고 또 호응을 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말씀대로 살려고 손해보고 왕따를 당할 때 괴롭힘을 당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막 우격다짐으로 싸우지 않아요 막 같이 주먹으로 육신적인 혈육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손해보면 어떤 데는 그냥 젖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욕을 먹으면 그냥 피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싸우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삶들을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셨고 너무 잘하시고 또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매우 마음 아파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한 성도를 어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들이 악인들에게 그렇게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정을 그대로 보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계속 그대로 보고만 계실까요 그것은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아닌가 즉 진리를 따라서 정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거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냥 외모만 보고 그냥 그 사람의 이름만 보고 그 사람을 다 인정하고 후원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한테 어떤 일을 시켜보고 그 일을 할 때 왜 저 사람이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라고 이런 난관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잘 문제를 풀어가는가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가 잘 이렇게 이어가는가 그런 것을 보면서 어느 정도 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아 괜찮아 그러면 후원해 주죠 그 사람을 도와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과 역경 중에서 어떻게 인간의 술수나 인간의 꾀나 잔머리나 또 세상의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힘들어도 진리를 따라서 정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역경을 당하고 오륨을 당해도 그냥 보고만 계실 때도 있어요 금방 가서 도와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더 성장하고 진실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의인들은 그들의 의로운 삶의 족적 흔적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저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것을 극복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그 사람들과 똑같이 혈기를 내면서 난리치지 않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왔습니다 하는 그런 족적 흔적들을 우리 의인의 흔적을 남겨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악인들도 흔적을 남깁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 때 아니면 자기가 좀 불리할 때 막 잔머리를 쓰고 그리고 막 싸우고 그리고 욕심을 부리고 어떤 불이한 방법으로 아주 힘으로 상대방을 눌러서 그것을 빼앗는 그런 삶의 흔적들을 남깁니다 의인들의 흔적도 있고 악인들의 흔적도 있는데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의 흔적을 남겨야 돼요 역경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기서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진리 가운데서 해결했느냐 하는 그러한 흔적을 남겼을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막 박수를 쳐준다 인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악인들은 아주 불이한 방법으로 행하죠 힘으로 어떤 다른 사람의 등을 업고 그리고 또 불법과 불이한 방법으로 폭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면 그 사람은 그대로 그 악한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첨단 과학수사를 하는데 DNA라든지 또는 다 지워버린 핸드폰 컴퓨터 속에 있는 증거를 포렌식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다 찾아내요 또 CCTV를 통해서 범행의 흔적을 찾아내는데 기가 막히게 찾아납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언젠가는 그 진범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의 흔적을 모르실래가 없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스도의 의의를 의지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자기 욕심과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불법으로 불이함으로 부정하게 살았는지 그 증거를 낱낱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드러내실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속이면 속였지 하나님을 속일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속이는 것은 쉬워도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료와 진실을 외면하고 자기 욕심과 야망을 불태우며 불의와 불법을 밥 먹듯이 행하며 호의호식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온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 이제 그 마지막 날 이렇게 믿음의 길 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고통 너의 상처 너의 사랑 너의 인내 너의 소망을 내가 안오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의인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넷째로 악인의 길은 망아리로다 악인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한 성령의 법을 무시하고 불법과 불의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를 목표로 삼아온 하나님이 없이 살아오는 그런 악인의 삶의 방식과 삶의 여정을 말합니다 악인의 삶은 결국 망한다 역시 여기에 망한다는 동사도 이제 미완료형인데 미완료형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서서히 망해간다 서서히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계속 망해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정처없이 길을 잃고 헤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 그냥 망한다는 뜻도 있지만 깨져버린다 산산조각이 난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악에 받쳐가지고 너를 부셔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악인을 부셔버릴 겁니다 낱낱이 낱낱이 깨뜨리실 것이라 그 말이에요 악인의 여정은 정처없이 길을 잃고 헤매고 낱낱이 부서지고 다 깨져버려서 결코 다시 이전으로 돌아올 수 없는 이전의 상태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빠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바로 악인의 길이에요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 동안 집콕하면서 사람들을 못 만나고 여행도 못 타니까 아이들도 막 스트레스가 많아요 어른들도 그래요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래서 2021년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애들이나 어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다시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음식을 나누고 커피를 마시고 간단하게나마 가족들과 친구들과 가까운데라도 마스크 안 쓰고 여행하는 것이 소원이다 마음껏 맛있는 거 만들어서 먹는 것이 소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일상으로 돌아간다 일상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전처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하면서 사람들이 좀 슬퍼해요 그런데 지옥이라는 것은 악인의 길은 결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험악해지고 불행해지고 끔찍해지는 그러한 삶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악인이 망한다는 것은 그냥 망했다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의 상태가 점점 더 끔찍해지는 것 오늘보다 내일이 더 끔찍하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끔찍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끔찍하고 이생보다도 내생이 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해지는 상태가 바로 악인의 길 지옥이라고 말해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님은 비유해서 부자가 간 지옥과 그 나사로 거짓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낙원이 있는데 그 사이에는 큰 구덩이가 있다고 해서 넘을 수 없는 구덩이가 있어서 절대로 건널 수가 없다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의 길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악인은 마치 양초가 녹듯이 천천히 망해가다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지옥으로 떨어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아파트도 사고 차도 사고 여행도 가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악인들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육체적으로 행복해도 그것은 파멸의 길 위에 서서 점점 어두운 곳으로 가는 불행한 여정일 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진리 없이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좋은 여행을 다녀도 그 길목은 불행의 길목이라고 말해요 지옥으로 가는 여정의 한 부분이라고 말해요 그게 끔찍한 거예요 환상뿐이죠 그냥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진리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현재 물질로 건강으로 혹은 불이익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여정,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정 그리스도인들의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은 빛난 여정이며 행복한 여정이며 영원한 기쁨을 향한 나그네의 여정일 뿐이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맨 마지막에는 환한 찬란한 하늘의 영광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는 그럼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죄와 악과 오만함을 버리고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절대 없어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자만이 다시 영광의 길목 위에 서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지 못할 자가 있는데 그는 양심의 화인을 받은 악인 이미 양심이 악으로 문드러진 사람 하도 악을 많이 행해서 그 양심이 이제 마비가 돼버려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악의 화인 맞아서 그 양심의 화인 맞아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다시 말하면 마귀 편에 서서 큰 이득을 본 사람 특히 마귀에게 큰 혜택을 입은 사람은 마귀를 배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는다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돈을 많이 이렇게 꾼다든지 누가 나를 많이 도와주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쉽게 배반을 못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귀의 이득을 많이 본 사람 마귀의 혜택을 많이 본 세상의 권세자들, 부자들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에서 부자되고 권세 잡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마귀의 덫이에요 거기에 걸리면 마귀한테 미안해서도 못 와요 마귀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떵떵 이렇게 해주는데 어떻게 사람의 양심이 있죠 어떻게 마귀를 버리고 다시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옵니까 그 사람들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마귀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잘 되고 잘 먹고 자살 내고 발부둥 쳐가지고 마귀가 주는 덫인 육체의 아니람에 임박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먹고 마시는 즐거움에 인이 박히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마귀한테 미안해서도 못 돌아와요 마귀한테 죄송해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못 온다 그 말이에요 이단의 길 사이비의 길 그리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그런 길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믿다가 세상에 마귀에게 빠져가지고 탐욕과 정욕과 야망에 완전히 임박혀서 마귀의 혜택을 본 종교 지도자들 사이비들 가짜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옵니다 왜요 마귀한테 미안해서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을 세상의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좀 잘 먹고 잘 살고 좀 경건해 보이고 어떻게 해서 큰 교회를 이루고 또 사업해서 기도 많이 해서 큰 사업을 이루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의인이다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고난이 복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안락함이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믿음의 고난이라면 그것은 복이고 영광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안락함과 축복은 저주입니다 믿음이 없이 거룩함 없이 쌓아놓은 부귀영화는 저주가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고난도 역시 저주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믿음 없이 당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또 기도도 안 해 모르겠다 그냥 대충 살자 하면서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리고 환란이 오는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의지하지도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거지도 막 사는 거짓들이 있잖아요 못 사는 사람들도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비록 고난이 와도 그 사람들의 고난은 저주가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정말 진실한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면 그 삶이 어떠하다고 해도 그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병들었든지 그에게는 영광이오 하늘의 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그 믿음이 허풍쟁이 부흥사가 말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가짜 믿음은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하면서 허풍 또는 부흥사의 말을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거룩함을 향한 믿음 즉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 살겠다는 믿음 내가 돈을 못 벌고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을 사지 않는다고 해도 정직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고자 하는 거룩한 믿음만이 진정으로 복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죠 어려운 믿음의 삶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헛된 영광 헛된 복에 매달리다가 멸망의 길에 빠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악인과 의인의 마지막 결말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저희들이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삶의 방향이 어딘가가 중요합니다 삶의 가치가 주님의 말씀이며 거룩함이면 영광이고 삶의 가치가 세상의 부경화 성공이면 그것은 이제 파멸입니다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향하면 영광이지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향하면 우리는 그것이 비극이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의 마귀가 주는 먹고 마시는 육체 안일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